어제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제주 MBC 연중기획, 혼디맹글개마심 제주,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주차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10년 사이 차량 대수가 무려 2배 가까이 늘면서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차량만 늘어나다 보니 불법 주정차에 교통은 더욱 혼잡해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도 커지는가 하면 사소한 주차 시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김천년 기자의 보도 만나보시죠. 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선 제주대병원 야외 주차장. 진인로 갓길은 물론 주차 차량을 가로질러 세운 이중 주차도 눈에 띕니다. 주차 난이 극심해지면서 최근에는 주차 시비가 살인 미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심 안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차량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지만 실제로는 차량 한 대 정도가 겨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들 때문인데, 이제는 이런 모습이 제주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고, 보행자들은 차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골목 안 유명 식당을 찾는 렌터카 행렬까지 가세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심각합니다. 날마다 100대 이상의 차량이 늘면서 주차 난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차량 등록 대수는 2008년 23만 대에서 지난해 55만 대를 넘어서며 10년 만에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차량 수도 2.17대로 전국 평균인 1.03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 주차장 확보율은 2016년 기준 도내 차량 대수의 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정책적으로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주차 문제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첫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공급을 지금처럼 공유지 확보한 정도에 그쳤죠. 제주도는 주차 난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결하겠다며 차고지 증명제와 일방통행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